화수분 바가지 화수분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꺼내도 꺼내도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화수분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사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옛날 지금이나 농사꾼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해 여름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세간을 파는데 솥단지와 숟가락 젓가락만 빼놓고 몽땅 장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 한 뒷밥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왼사람이 큰 함지에다가 개구리를 잡아 잔뜩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개구리는 뭐 했으려고 잡아가지고 가시오 했더니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개구리라도 구워먹으려고 그러지요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내남 없이 사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개구리까지 잡아다 먹을 생각을 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창 팔닥팔닥 뛰어다닐 산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가는 걸 보니 참 안됐습니다. 저것들도 한세상 살려고 나왔을 텐데 여름 한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싶어서 그 개구리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네 이 사람 한 뒷밥을 드릴 터이니 그 개구리를 나한테 파시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내가 실없는 거짓말 하겠소. 어서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쌀 한 뒷밥과 개구리를 바꿨습니다. 쌀을 주고 개구리를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연못에 갔습니다. 가서 개구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연못에 넣어줬습니다. 넣어준 이 개구리들은 살판났다고 식명나게 헤엄을 쳐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개구리를 연못에 다 넣어주고 들어서라는데 물속에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깨글깨글하면서 다시 물벽으로 나왔습니다. 개구리들아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여기에 나와있다가 또 잡힐라. 그래도 개구리들은 가지 않고 개울거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개구리대가 한 바가지 하나를 끌고 나와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라 저 민물도 은혜를 갚는다고 저러는구나. 그래 불편없는 헌바가지긴 하다만 고맙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도 좋은지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뛰더니 다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농사꾼은 헌바가지 하나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새간에 팔아서 사온 쌀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쌀 대신 빈 바가지 하나 얻어왔어. 부엌 붓도박에 얹어놨으니 유긴하게 쓰이시오.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더니 에이 농담도 잘하는구려. 빈 바가지라더니 쌀이 한가득 들어있었구만. 아 이랬습니다. 하도 의상에서 부엌에 나가봤더니 참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바가지에 어느새 하얀 잎살이 철철 넘치게 들어있었습니다. 농사꾼 내외는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도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 텅텅 비워놓은 바가지가 또 쌀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 바가지에 쌀 또 쌀이 들어있어요. 가보니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바가지가 바로 말문만 듣던 화수문 바가지 모양이었습니다. 쌀을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또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이러니 살판이 났습니다. 개구리들이 저의 목숨을 살려준 은공을 갚으려고 내게 이런 보물을 줬구나. 이걸 어찌 나 혼자 쓸소냐.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에서 나온 쌀을 이웃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어디 이웃 사람들 뿐입니까? 손문이 퍼지고 아파져서 어디 간에 쌀 양식 떨어진 사람들은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 집 앞에는 사시사철 쌀 거들어온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바가지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 바가지는 농사꾼이 죽고 나자 저절로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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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